야구보소 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구보소 2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것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으시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 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실제로는 역사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 이 실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참 축복의 시간이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나를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마땅히 해야 하지만 다 같이 하니까 재미있기도 하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서로 점검하니까 꾸준히 지속하게도 하죠 벌써 지난주에 믿음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난 안 할 거야 안 되는데 뭐 이러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여기 오게 하셔서 다시 또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우가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간증자가 되셨다고 오늘 아주 기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지신 모양이에요 여러분들도 미리 권혁원 목사님에게 그 다음 주 예약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올해 간증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실험을 꼭 해보시되 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일을 꼭 고백하고 나누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 제가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순용 집사님 우리 전도 간증하시는 분께도 제가 책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믿음의 실험 간증만 책을 드리고 전도 간증하시는 분은 그냥 있는 건 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전도 간증자가 있으시면 그분 것도 하나 따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순용 집사님께서 주일에 드릴게요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일은 우리의 삶 전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때때로 굉장히 춥기도 하고 얼씨년스럽고 그런 날씨가 변덕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꿋꿋하게 계속 더워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나 변화의 날씨에 반응하지 않고 더워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밤이죠 밤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주 밝은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이렇게 어둡기만 한 것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걸 믿으려고 애를 쓰면 좀 정신병원으로 모시고 가야죠 아침이 올 거야 아침이 올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할 정도죠 우리는 체질적으로 아침이 올 거라고 이렇게 밤은 더 깊어지겠지만 그러나 또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때 꼭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특히 그중에서 어려운 일들 특히 그중에서 어려운 일들 좌절하는 일들 또는 답답한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마치 밤이 점점 깊어져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죠 내일 아침이면 환하게 또 밝아질 때가 온다는 걸 아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은 대학 교수님들 선교 대회 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 어느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형이 계신데 목사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교인이 없어서 아주 형 목사님의 생활은 굉장히 가난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 목사님은 아주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굉장히 행복해 하셔서 그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데도 거기에 별로 구애받지 않으시는데 형수님 되시는 사모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런데 그 어려운 목회 현장 또 경제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그 형수님은 굉장히 불행해 하신다는 그 상황을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형이 목사님이신 형이 그 형수님에게 기도 안에서 불행하다고 자꾸 그렇게 야단을 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형수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도 있고 은사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형이 기도 안에서 그렇게 마음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막 버럭버럭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형이 잘못한 거니 형수님이 잘못한 거니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형에게 가서 물어보지 왜 저에게 물으시나 몰라요 형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내용을 가죠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오면서 그렇게 주의 종인 목사님들의 삶이 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가운데도 자족하는 은혜를 가지고 경제적인 형편은 굉장히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해하시고 그러시고 또 함께 생활하는 사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자녀도 공부시켜야 되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야 나가서 신방하시면서도 식사 대접 받으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시다가 철회하기도 하시다가 그렇게 늘 교회에서 지내시니까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사모님은 그 뒤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사모님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목사님은 그 힘들어하시는 아내를 믿음없다고 막 야단치고 이런 형편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의 생활들을 보면 거의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목사님은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으시고 그러면서도 사모님이 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데 늘 교회에서 주의일만 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사모님은 당장 내일 애 학교에 보낼 돈이 없는데 그리고 쌀떡에 쌀은 떨어지고 이게 뭐가 행복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 교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어릴 때의 이야기가 어릴 때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불행하게 느끼시는 사모님의 문제도 참 안타깝고 또 당신은 행복하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아내를 보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막 야단치는 그 목사님의 행복의 실체는 또 뭐냐 행복하시면 사모님에게도 그 행복이 흘러가야 이게 행복이지 당신은 행복하다 그러시면서 당신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막 호통을 치시는 이 행복이 행복인가 이것도 참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살 봐야 됩니다 믿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이런 어설픈 믿음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악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믿음 비슷하면 통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금방 자녀들은 실족해 버리고 맙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학생 때 깡패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홀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늘 그 아들 성교사님이 되신 그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나는 너만 믿는다 나는 너 믿고 사는 거야 교회 다니시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나는 너 믿고 사는 거야 나 너 바라보고 살아 내게는 너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이모가 오시거나 외할머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또 불러다가 너 엄마는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 어린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또 너 엄마는 너 믿고 사는 거야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 나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중학생이 돼서 엄마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대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엄마 나 믿지 마 너무 부담되는 거야 엄마가 나 믿고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믿을 놈이 못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엄마 나 믿지 마 나 믿을 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더 빗나가 빗나가면 안 믿겠지 내가 이렇게 빗나갔는데 뭐 믿을 게 있어 그랬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 보기에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 믿나 봐 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나 너 믿는다 그랬다가는 애들 진짜 믿을 놈이 못 된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엄마 나 믿지 마 나 이렇게 빗나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믿는 모순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아니면 못 견뎌요 지금 세상은 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성령집회 때 이 주제로 설교할까 저 주제로 설교할까 하다가 한 번 붙잡은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진짜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내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서 또는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 서로 사이에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충격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지만 너무너무 두려웠던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배가 뒤집혀서 거기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극한 어려움 속에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이게 주무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자는 사람 깨우면 힘들어요 예배 드릴 때 주무시는 분을 저는 거의 안 깨웁니다 자다가 깨는 건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주무실 때는 사정이 있으시겠죠 기도를 어제 철회를 하셨거나 그렇게 되시니까 그런죠 예수님이 하여튼 주무시는 것을 깨워서 화를 내신 것이겠어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답답하셔서 어찌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라고 야단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그런 충격을 받아요 이 믿음이 뭐지? 나사로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덤에 이미 묻혀서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 벌써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치우라 그러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굉장히 놀랐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놀랄만한 일이죠 무덤에 지금 썩어가는 시신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니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조용히 하든지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와서 나와볼래?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아침에 이렇게 소개하고 어제 나왔었다 이렇게 그런데 안 나오면 아무도 모르니까 없었던 걸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 없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다 보는 앞에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 안 나오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그렇지만 이분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꼭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정말 우리는 믿으면서도 또 안 믿어지고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많고 앞일은 전혀 안감합니다 앞이 환하면 담대하죠 새벽은 오고 내일 아침이 밝은 날이 온다 그러면 밤이 깊어져도 그것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데 그렇게 앞길이 확 안 보이면 그러면 맨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응답 받을 문제예요 하나님 믿음을 제게 더해 주소서 그리고 제 삶이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잘 말이 안 맞아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그냥 부유하게 하시고 그럼 맞아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하셨다 지금 가난한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마음이 담기지가 않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건데 왜 믿음을 주시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는 겁니까?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교훈이 돈보다도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인 것 같은데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돈보다도 더 귀하고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돈을 지금 바라보고 오겠어요 돈이 오늘도 생겼나? 돈 생길 길이 어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돈만 바라보니까 지금 돈이 중요해요 오늘도 믿음에 대한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나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건축비 부채가 꽤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연회가 끝났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연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섬겨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연회에서 저희 교회가 교회 결산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보다도 결산이 더 많은 교회도 있다고 저희들이 추측합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은 재정결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제일 결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또 연회 본부에다가 내는 우리 교단 부담금도 저희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교회가 빚도 제일 많습니다 우리 연회에서 참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실속 없는 부자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건축비가 완전히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건축비 상환을 위해서 돈에 대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단임 목사니까 이 교회 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돈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 돈에 부유함을 주시지 않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목자 교회에 이 건축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것을 다시 수습하고 지금 이만큼 이렇게 오는 과정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에 이 건축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재정에 압박감이 심한 이 교회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건축비 상환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든지 돈을 아껴야죠 교회 재정을 송도들이 헌금한 것을 헌금은 계속 많이 하라고 하고 그렇죠? 오늘도 헌금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만원 가져오시면 손 들어보시라 십만원 가져오시면 손 들어보시라 이런 식으로 헌금을 굉장히 돈이 중요하다면 그렇죠? 그럼 돈을 많이 헌금을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또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단본부에 우리 1년 수입이 얼마냐 우리 천만원밖에 안 된다 1년 아니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천만원이다 하여튼 이렇게 우기고 나머지는 다 부담금 다 아껴서 은행에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하나 쓰는 거는 다 아끼고 줄이고 그러면 그래야 돈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헌금은 많이 거두고 쓰는 거는 하여튼 하여튼 안 쓰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교인들을 보면 돈 많은 교인이 누굴까? 그것만 그렇죠? 그래서 목사의 제일 중요한 관심은 뭡니까? 교인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돈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사람의 형태인 거죠 아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지 우리 교회 건축비 상환을 해야 될 중화감이 있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 문제 아니야 너 돈 문제인 줄 알면 큰일 나 교회 다 망치는 거예요 예배당만 멀쩡하게 지었지 교회는 다 망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정말 돈독이 올라서 해볼까요? 교회 다 망치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 교회 문제 해결은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해결하는 거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건 뭐예요? 우리 교회 건축비 없다 왜? 갚아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갚아달라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비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갚아주세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축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부담금도 다 정직하게 내고 선교비도 보내고 선교사님도 해마다 보내고 어려운 교회 돕고 또 우리 교육비도 또 교회에 필요한 교육자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건축빚이 많은데 교회 쓰는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건축빚을 갚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헝금할 마음도 안 생긴대 너무 흥청망청 쓰니까 충분히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해요 돈으로 이 건축빚을 상환한다고 생각하면 어쨌든지 헝금은 많이 하게 하고 쓰기는 하여튼 쓰지 않도록 해서 어쨌든지 은행에다가 갚아서 해결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교회는 다 망가지는 교회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결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믿음이 큰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헝금을 가지고 정치 자금을 보낸다 그런 것도 우리 국민이 해야 정치도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쓰는 식이라면 이건 전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리고 교회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 일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줄 믿는다 그래서 성도들이 건축 헝금이라고 헝금 한 것만 가지고 건축빚을 상환하고 그건 헝금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건축 헝금입니다 그렇지 않은 헝금은 선교비에 또 사회봉사비에 부재비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담을 주시면 흘려보내야 된다 그게 믿음이 큰 거다 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재정을 그렇게 운영을 해온 거고 또 우리 장노님들도 그 일이 합당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래서 또 장노들의 마음도 모아주시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당회하고 또 구역회 할 때마다 교회 재정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지난 한 1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저희는 믿음이 굉장히 커졌어요 믿음이 커진 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회 때 오시는 많은 감독님과 목사님들, 장노님들이 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빚이 많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빚이 많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섬기냐 참 감동받았다 그러시더라 그 말은 아,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믿음이 그러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재정살림을 지난 10년에 오는 동안에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흘려보낼 곳, 우리가 도와야 할 곳을 돕고 그렇게 왔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도 이제 3년째가 되나요?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유일하게 바구니로 돌려서 헌금하는 예배 이 헌금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돕는 구제비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헌금 하시라고, 있는 거 다 하시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건 복을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이니까 이 헌금만큼은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여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는 매번 계속 시련이 옵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헌금시간 끝나서 들어오나? 이런 갈등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매번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경제적인 압박감이 올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여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보다도 믿음이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 믿으면 재정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으면 도울 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또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대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겁니다 고비도 있었어요 어떤 달에는 우리 교회 재정을 정말 바닥같이 긁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살림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아슬한 순간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나가라 눈에 보이니 현실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다 장화하게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끊임없이 믿음에 도전을 해왔고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커진 거죠 여러분은 선한목재교회 교인이면서 교회에 오시고 가실 때 우리 교회의 건축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거의 이야기도 안 하니까요 2월 첫째 주일을 위해서 광고할 때만 몇 번 드리지 그 이외에 우리 교회의 건축비 상환을 위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교회가 건축비 문제 때문에 어려운 줄 잘 모르세요 어떤 때는 그게 너무 섭섭하게도 해요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받으시면 제가 막 조급하면 자꾸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목재교인들이 지금 현재 건축비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상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의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것 믿으면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면 또 알겠어요? 다음 주에 또 50억씩 이렇게 세 분이 나타나셔서 한꺼번에 해결될 때가 있을지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다 하실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씩 더 남겨서 왔을 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때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했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특별히 택하여 복을 주시고 또 그 종을 쓰시는 데는 전적으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아마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네들의 문제도 있고 또는 갈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헛고생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게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몸 아픈 게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가족끼리 불화한 게 힘든데 이게 헛고생으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주시는 어떤 유익이나 축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게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그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영성일기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노라고 그게 증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그런 믿음을 가졌느라 어떻게 알아요? 영성일기 펼쳐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일기 속에 믿음으로 말했고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 기록이 돼 있구나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겠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기록에다가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내일이든지 한 달 뒤든지 1년 뒤에 이 일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려고 오늘도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것에 대해서 너무 눌리지 마세요 아마 내가 제일 불쌍할 거야 아마 내가 제일 어려울 거야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참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주목하시겠구나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에 가난한 사람을 손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렇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손들어보라고 하면 정말 창피하게 가난한 것도 창피한데 소문까지 낼 일이 있습니까 가난해도 안 가난한 척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난하면 무시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을 손들어보라고 서로 번쩍 손들고 내가 더 가난하다 아니야 내가 더 가난해 이렇게 오히려 막 서로 경쟁할 정도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려운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그게 불행의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믿음의 훈련을 지키시려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택하시는 조건이라는 여러분 가난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순중할 수 있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분당의 갈보리교회 이필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그래요 예상외로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인들 사이에도 그것 때문에 자꾸 의견이 갈라지면서 정말 힘이 많이 드셨대요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힘든 것은 그 지역에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인교회 두 교회가 그 미국인 교회를 통째로 인수를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인 교회가 예배당도 크고 교육관도 있고 목사님 사택도 좋고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은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 교회 교인들이 총회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로서는 더 이상 교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예배당을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지은 건데 한인교회를 보니까 이 한인교회는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 이 예배당을 한인교회에다가 인수해 주자 공짜로 다 가져라 그런데 그러면 재정 남은 거 1억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그냥 주자 한인교회 너희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쓰라고 미국 교인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미국인 교회를 통째로 다 인수를 받은 이런 교회가 두 교회나 생겼어요 그 지역에 교인들이 얼마나 뿌리 났는지 이필재 목사님의 그 교회 단인 목사님이 얼마나 영험이 없으면 그런 교회도 있는데 예배당 안 짓고도 더 좋은 큰 예배당을 통째로 인수받는 이런 교회도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생고생을 하면서 예배당 짓느라고 힘드니 교인들의 마음이 막 술렁거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예배당 건축은 마무리가 되고 예배당이 잘 지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교회가 한 10배로 교회의 교세가 부흥이 됐어요 예배당 완공하고 난 다음에 미국인 교회를 인수한 그 두 교회는 결국은 한인교회마저도 다 교인이 다 떠나가고 결국은 그 예배당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두 교회가 했어요 한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자들이 피 땀 흘려 정말 기도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 예배당을 완성했다 또 한 교회는 우리는 손톱 하나 깎아가지 않고 공짜로 이 예배당을 얻었다 두 교회가 그 예배당에 대한 고백이 달라요 어떤 교회가 부흥 될까요? 정말 피 땀 흘리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하는 교회와 우리는 손톱 하나, 손끝 하나 깎아가지 않고 이 예배당 공짜로 얻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좋아 보이지만 서서히 헌신, 열심 다 없어지고 뿔뿔이 이상하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일이 꼭 우리에게 불행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십니다 믿음이 부유해지는 것이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나면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는 기도할 것도 없죠 부유해지고 나면 그래서 가난할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부유해지고 나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돈이 답이라면 돈이 많아지면 더 믿음도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돈돈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생기면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가난하니까 이렇게 기도라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연단을 당하고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나 종살이 할 때도 또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한결 같았어요 이 장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울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보디바레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갈 때는 울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형들을 보고 그만큼 요셉은 총리 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 되고 난 다음에 형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형들을 책임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는 가난할 때, 힘들 때, 노예 생활할 때, 감옥살이 할 때 그는 믿음이 컸던 거예요 그는 단순히 집에 가게 해주세요 빨리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눈물의 기도가 나왔어요 통곡이 나왔어요 분노가 나온 게 아니고 통곡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 계획을 이어내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부유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부유함이 먼저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온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서 눈으로 보이는 것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뭘 말해야 되는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오늘 기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벗어나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어려울 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기도도 했는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급속하게 영적으로 삶이 타락해버리는 그래서 차라리 세상적인 복을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믿음의 부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길인 것을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내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길로 가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사업을 하다가 그만하게 된 모양입니다 도망을 지금 하고 계시던 어떻게 해야 되나 자수해야 되나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 평생 도망다니는 것은 그건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지금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괜히 두려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끝까지 나는 형벌을 안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꼭 잘 되는 길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 두려우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진짜 축복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진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가야 결국은 진짜 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생겨야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난도 고난도 실패도 성령의 역사로 보게 해주소서 그저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육신적인 어떤 판단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보게 해주소서 주여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이 시련 이 두려운 일 이 가난 주님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제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정을 주님 붙들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음의 부유함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헛고생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냥 힘들기만 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 믿음의 부유함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끝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심 기도하고 안수 기도 받을 분들은 통성 기도할 때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안내하시는 우리 전두사님과 성도님들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제목은 믿음의 걸음을 디딜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기만을 구하면 주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실제로 물 위를 걸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배 안에서만 있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옮겨진 자리로 가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기도도 그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자리에서 부르짖는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이끄시는 역사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주셔서 주님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곳으로 제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이끄소서 주님 저를 이끄소서 말씀하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장서 주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이 강구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